이겨멘 룸블루스 와아 왜 이렇게 높아 와아 저기 낭떠러지 좀 봐 음 미호야 아 오늘은 나랑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해볼 거야 와 진짜? 오늘은 진짜 우리 둘이서만 노는 거지 음 오늘 면허증 났거든 이상한 애 부르면 안 돼 네 전여친 말이야 아 가자 자기야 5년 만이야 출발 크흐흐흐흐흐 자기야 그건 어떻게 지냈어 야 너 내가 전여친 부르지 말랬지 문재인아 똑바로 해 자 이렇게 하염없이 아무 생각없이 떨어지는 맵인데 어 얘들아 일로 와봐 일로 좀 튼튼한 차를 좀 타보도록 하자 이 차 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차가 이 차인데 타 타 어떻게 탔니? 나 저 뒤에 자석이 있어 야 야 야 야 야 이거 뭐야 이 차는 좀 튼튼해도 괜찮을 지두? 아 뿅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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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이걸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운전이 안 돼 근데 오 야 튼튼 튼튼 아 야 머리도 벗겨줘 오 야 이거 버틴다 버틴다 아 아 아 오케이 얘들아 내가 캠핑카를 갖고 왔어 Messster躯 캠핑카가 딱 좋아 보이는데 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거 우와 이거 뒤에 있으면 안전하겠는데 그쵸 여기 타볼게 내가 reversal 종박들움 전등여러분 여기는 안전한 코스이기 때문에 초반에 안전합니다 오오오 어 그렇습니까? 안전한 코스가 있네? 그러네요? 근데 제가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좀 못해요. 아니 이렇게 가면 어떻게.. 안전하지 않은데요? 떨어지는 거 아니.. 오! 튼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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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튼튼! 아! 오! 잠깐만 이거 가능할지도? 아.. 이거 갈 수 있는 거 맞아? 그거 타자고? 여기 뒤에 타. 이게 진짜 안전해. 너가 진짜 안전해. 오케이 가자. 갈 봐. 이 트럭이라면 그래도 이런 벽돌 같은 거.. 오! 좋아! 좋아! 오! 좋아! 좋아! 좋은 거 같아. 이거 끝까지 가나? 끝까지 가나? 아! 어 그래도 많이 버텨는데? 진짜? 얘들아! 이거 운전할 수 있는 파란 차를 타고 일로 와봐.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. 이쪽으로 주차해놔 주차. 여기다가. 자 이거 샤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돼. 위로? 위로? 가자! 올라가! 여기에.. 자위가 보이는데! 어? 버텨? 어? 나 사라지롱. 이렇게 차를 부시는 방법인 거지. 자 또 차 타고 와봐. 자 이거는 차를 갈아버리는 시간이에요. 자 들어가 보세요. 위이! 와! 위이! 우와 차가 갈려. 오 이번엔 큰 차가 왔습니다. 간다! 자 그리고 여기는 차를 짜부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간다 간다 차가 살고 싶나봐 안 들어가 간다 산산조각나네? 아프다 아 그리고 이거 뭐야 아이스링크가 있음 여기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여기? 여기 여기 어? 진짜네? 와 엄청 미끄러워 이동이 안 돼 와 이거 뭐야 엄청 미끄러워서 못 가겠어 차도 미끄러운데?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얼음 빙판 있음 내려갈 수 있는 거 어 가보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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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음? 준비됐어 가자 가자 뭐냐고 하하하하 으아아아 시원하다 우이 얘들아 이거 차 같이 타는 방법 알았어 뭔데? 뭔데? 이리 와봐 여기 있지 여기가 제일 안전하잖아 응 그래서 2번 눌러 그럼 고정돼 어 어 그러네? 응 오케이 타 타 위에 앉고 앉았어 네가 운전 바로 시동 건 다음에 바로 뒤에서 안전하게 있는 거지 내가 운전할게 그래 그래 위호 가는 거 맞아? 위호 잘 가 나 타고 있는데 아 이게 안전하긴 하네 맞아 어? 얘들아 나 팔다리가 어? 어? 하하 팔다리가 다 사라졌네? 레고처럼 뜯겼네? 아 이거 진짜 못 깨 근데? 이게 최고 같긴 해 내가 볼 때는 좋은 생각 떠오름 이 차들을 시동 걸어서 다 떨어뜨려트리는 거임 이렇게 몸빵을 시키고 마지막에 차를 타고 가는 거지 아니 우리 그냥 동시에 가버릴까? 그럴까? 그래 좋아 그래 이게 제일 단단한 거 같다 이걸로 가자 이거 어떻게 가? 응? 그건 시동 못 걸고 그냥 동시에 가자 간다 튼튼한 걸로 오 뭐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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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네 뒤따라 갈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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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가나? 여인아 이거 운전하는 방법 알았다 뭔데? 이거 두 번째 칸이 운전석이었어 아 아 아 아 근데 지금 끝에 가고 싶은데? 아 이 차 갈 거 같아 오케이 가자 이 차가 엄청 빨라 내가 볼 땐 이 차가 미래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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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모두들 타도록 해 응 안전하게 안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? 여기가 안전하지 응 가자 아닌가? 가자 응 자 빨라 어 야 이거 안될 것 같아 그나마 근데 제일 좀 단단한 거 같아 아 단단하다 단단하다 간다 오 이거 간다 이거 간에 가겠다 가겠다 간다 간다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오 이제 간다 됐다 됐다! 됐나요? 됐네. 이 차가 역시 그거였다. 역시 나야. 야야야 이거 트럼프를 타지마! 왜왜왜왜왜? 지옥을 맞뻔는데? 이거 뭐야! 내가 타지 말라 했잖아! 내가 근데 깨면 보라색길 생성할 수 있다. 우주선이 있는데? 야 이게 우주선이야? 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초록색 버튼받지마! 알았어 알았어. 저 안에 있는 거 아니야! 야야야! 괜찮은 거야 이거? 위에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?! 보니까! 있는 거? 있어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내려 내려 오 która 위에 뭐가 있는 거지? 궁금해 죽겠는걸? 아 이런식으로 이거 봐봐 우리의 아까의 모습이야 그러게 엔딩인가보다 음 그러네 어쨌든 이렇게 또 이세그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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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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